동진에 든니 다바신 무조간이 사바면 엘레드파가 표른미야올라 봄이 를 퇴하라 엄말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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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레드파가 엘레드파가 엄말리랑 엄말리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놀이터 간다? 좋겠지? 놀이터 간다고? 응 어? 안녕 친구 만났네 아이고 아빠 한국만 가면 안돼? 키즈파크? 응 너무 가고 싶어 키즈파크는 매번 갈 수 없어 키즈파크 너무 가고 싶어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은 과자 아니잖아 아이스크림도 과자야 응 브라우니도 과자야 그럼 누가 과자가 아닌데 밥 먹어야 돼 알았죠? 밥 먹어야 돼요 간식은 안돼? 간식 먹고 밥 먹으면 엄마 간식 사줄건데 간식 먹고 어제 밥을 안 먹었잖아 밥 먹고 간식 먹어?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뭐 밥 먹고 간식 먹고 또 토하면 어떡해 코카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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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고